별명은 용우신, 복면용우, 용우트루, 궤도용우 복면용우는 뭐예요 선배님? 옛날에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른 적이 있는데 초난강이 트로트를 부르는 버전으로 그런 느낌으로 불러달라고 해서 그때 전속 3년차 때인가? 이게 재능방송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거 주제가를 부르고 약간 그런 뽕끼? 괜찮아요 내가 욕됐으니까 어떻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노래 이름이요? 너무 궁금하다 복면? 무슨 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니요, 호빵맨도 아니고 무슨 맨이지? 정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래요 나이가 들면 이래요 나이가 들면 유 호빼빼밤맨은 우리의 친구 이런 거 했었죠 호빼빼빼 호빼빼 호빼 우리의 친구 방송이어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주체를 못하네요.